최근 인공지능, AI 기술이 산업은 물론 일상생활 곳곳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AI 기술 기발과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할 광주 인공지능 창업단지 조성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보도에 김재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광주 AI, 즉 인공지능 기반 창업단지 조성 사업.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 광주 첨단 3지구 일대에 AI 창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연구 영역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총사업비 1조 원 규모의 AI 거점단지 유치해 다른 지자체들이 뛰어들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 산업을 선점해 간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산업의 기초를 우리 지역으로 가져온다고 볼 수 있어서 지역 경제에 어마어마한 큰 경제적인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무엇보다 에너지 밸리 등 지역의 주력 산업과 연계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광주시의 특장점을 잘 연계해서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존의 기존의 산업들이 AI 활용해서 혁신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새로운 미래 산업들이 발굴되고 대학과 연구소 등 지역의 교육기관을 활용해 열악한 수준인 AI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시급합니다.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AI 산업의 거점단지를 유치하기 위한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의 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감사합니다.